최근 취업자 증가폭이 뒷걸음질치며 고용지표가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300인 미만 업체들의 고용은 8년 반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에 접어들었는데요. 정부도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수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은 전년 대비 겨우 5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2010년 1월 마이너스 1만 명을 기록한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규모가 작은 업체의 고용 사정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지난달 300인 미만 사업체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7만 6천 명 감소했습니다. 4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 취업자 수는 12만 7천 명 줄어들면서 3개월 연속 감소폭을 키웠습니다.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 서민자 영업의 경기 불안과 내수부진, 영세업자의 폐업이 가파르게 증가한 탓으로 분석됩니다. 지금 경기가 그나마 안 좋은 상태에서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그것들이 다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봐요. 중소기업계는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 대책을 함께 가져가야만이 이번에 영세한 제조업 부분도 좀 살아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그런 보완 대책이 하반기에는 국회에서 꼭 이루어져야만이.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놓고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편의점 근접 출점 제한, 카드 수수료 인하, 임대차 보호법 확대 방안 등의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수연입니다.